안녕하세요 여기는 핫캔디 촬영장입니다 드레스 코드 오늘 약간 핑크와 블랙으로 맞춰봤는데 어떤가요? 오늘의 포인트지 이 레이스 장갑 핫캔디 캔디 너무 뜨거워서 왼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핫캔디 촬영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반짝이쓰 저는 오늘 컷등 반짝이쓰 이렇게 컷등 반짝이쓰 좋네요 절대 묻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울지마 이 반짝이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상으로 확인하기 왜 이렇게 따뜻해? 왜 이렇게 차가워요? 핫걸 안녕하세요 언니 손이 너무 차예요 너무 추워요 이제 원래는 다이니? 근데 오늘 다이니 손 만져보니까 다이니도 따뜻하더라고요 핫캔디에서 그런가? 솔로 가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 머리 제 머리예요 어때요? 짱 길죠 멋있다 솜사탕 유니콘 배두사 뱀들아 인사해요 저희 촬영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뱀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수평이 나왔어요 이거 외모 택배사 외모 택배사 외모 택배사 수평 못 잡았어요 지금 기계수판 아니거든요 toen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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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클 에어 2분의 두 번째 장례 김성현 전자 자 레디 액션 드디어 핫캔디를 찍어요 슈어들이 핫캔디 무대를 엄청 좋아해줬는데 저희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슈어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여기는 촬영장 이제 뭔가 첫 번째 테이크를 끝내고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핑크 의상을 다시 입으셨어요 섀도우도 핑크시고 저는 약간 잭 스페로 같지 않나요? 오늘 스모키를 제대로 하셨네요 렌즈 나도 그레이를 끼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셉니다 세요 짱 세요 짱이씨 짱 세다 네 그럼 열심히 잘 하고 올게요 바 바이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시간이 아직 30분도 안 지난 느낌이에요 아직 1절이 끝난 거여서 사실 아직 나머지 2절과 또 막사비와 다 하려면 한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저희에겐 엄청 많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살짝 한시간 돼서 땀이 좀 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피스예요 피스 살짝 애쉬 그레이인데 블루빛이 조금 도는 그런 색깔입니다 근데 제가 마치 원래 이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색깔이 빠지면서 살짝 베이지 색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피스를 하니까 살짝 브릿지 느낌 나죠? 제가 손톱을 새로 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캔디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옷이랑 초콜릿 느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갈색과 핑크색과 흰색을 섞은 그리고 슈워드를 향한 저의 마음을 담은 하트 잠시 너무 좋겠어요 네 흠 흠 흠 풀 흠 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피스 쳐야 해. 이 대신. 굉장히 잘한다. 잘한다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좋아해. 형이 잘하는 거니까. 내가 봤다. 이랬는데... 안돼요. 왔다 왔다. 제발. 안 찍혔다고 해주세요. 액션 영화 주인공 감나형이에요. 악보리기 고맙아요. 여러분. 저 서부에 나오는 총... 아니야 카메라가 앞인데 어떡해. 아니요. 사랑하는 메인 언니가 찍혔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 물촌 물촌. 미술 물촌. 무서워요. 나이구나. 나이구나. 안녕. 조금 힘들긴 한데 슈어들 보여줄 생각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핫캔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주 멋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조금... 귀여운? 그런 뭔가 반짝반짝한 거를 처음 붙여봤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첫 메이크업을 해서 되게 되게 신이 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핑크 색깔. 저는 또 다음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쇼어들 저희 핫캔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저희 핫캔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셔틈이한테 넣어주실까요? 쉽게 모으는 날친걸. 그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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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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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이나 나가. 네. 관계해줘. 빨리. 네. 다이나 나가. 오케이. 컴온. 예쁘게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니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씨입니다. 슈어들 드디어 저희 핫캔디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드디어 슈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핫캔디 촬영을 오늘 해봤는데 멤버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뭔가 둥가 둥가 때도 생각나면서 멤버들이랑 또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종가 둥가 때랑 또 다른 촬영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뭐지? 스무그? 맞아. 단어 맞지? 맞아. 네. 스무그. 스무그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예빈이는? 저예요? 오늘 저희 멤버들 다 멋있어서 뭐 말이 필요한데 진짜 멋있었다. 맞아요.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꼭 꼭 핫캔디 많이 봐주시고 전 지금까지 하니씨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잘 봐 잘 봐